2010년 7월 새롭게 찾아오는 3D 입체 애니메이션 마법천자문 과학원정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만화원전인 입체 애니메이션으로 된 단순 공룡을 이용해 세계를 중독하려는 대마왕의 공룡 공룡시대를 모험하는 손오공과 침구를 대마왕을 무찌르기 위한 시간여행이 펼쳐진다 국내 최초의 3D 양방역 컴퓨터 공시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불평 3D 애니메이션 스카이라이팅 채널 1번 스카이 3D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위 안에서 압으로 구입하자마자 차라리 어필 자다 놈은이 좀уска 우렐퐁! 다올라라! 으하! 마법천자문 과학원정 많은 기대 바랍니다.